자, 홍철이 형. 부동의 세탁백. 자, 오른쪽에. 누구야? 형택. 오, 형택. 오늘 새롭다. 불편하네, 형택 씨. 오른쪽에 형택. 자, 왼쪽에 허재. 오, 오, 오. 자, 왼쪽에 허재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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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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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오, 오. 허재 형? 지금 트레이닝복 안 하는 소리. 아니, 아니. 형이 놀랐어. 다시 한 번. 누구야? 허재 형, 형이야, 형. 다 정한 다음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. 트레이닝복 안 맞춰주려고. 3세 형은. 자, 중앙에 만기 형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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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히오가 얼마 없는데? 허재 형 모태범 이상한데. 오른쪽에 태범. 모태범. 그렇지. 자, 용규 형 가운데. 어? 용규 형이 그럼 스트라이컨인데. 자, 요한이. 어? 왼쪽 혼자인데? 외롭다. 외롭다. 왼쪽. 만기 형님, 허재 형님.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. 아, 라스트 볼. 오늘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. 아, 라스트 볼. 그거 따로따로 해 주시지? 안 돼요. 자, 같이 가면 다 빵꾼데. 빵꾸래, 빵꾸래. 우리 팀에 두 분이 고참이고. 후배들한테 열심히 뛰어주고 못 뛰어도 희생하는 정신을 보여줘야 돼요. 오늘은 두 분이 보여주셔야 돼요. 정말로. 충분하게 20분 동안 다 쏟아붓고 나오세요. 파이팅, 파이팅. 좋아. 제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. 자, 파이팅 합시다. 파이팅. 파이팅, 파이팅. 자, 어쩌다, 어쩌다. 파이팅. 오늘이 그날이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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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